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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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,736코인 살 게...없어요? 그죠? 흐흐흐흐흐 살 게 없어 올인 이게 끝이죠? 이번에 코인이 음... 나오는구나 흐흐흐 심볼... 아... 심볼이 최악인데 심볼은... 있어가지고 장큐 주음박스네? 흐흐흐흐 확인 다시 한번 보자 아... 확인 확인 백 객 가면은 주화가 하나 나올 확률도 안 되네 벼루 주화요? 돈... 매수 주는 겁니다 매수 주는 거 벼루 주화가 아...잼쓰... 주문해 온 적 500개면 얼마지? 100만원이면? 2천만 개 안 주네? 멘 estou 받을 수 Cape 5c zich 2천만 개 명예 훈정 박스로 심볼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심볼이 자꾸 나오네 다 К는원 까겠구만 깔 게 없다잉? 할 게 없어 코인으로 나도 벼러주와 먹어보고 싶대 할 게 없네 아 예 킷 세팅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까집니다 요렇게 젬스턴도 올려놓으면 까지지 아깝트 아 근데 이럴 거면 코인을 못하러 모았나 싶기도 하고요 하루에 한 20분씩 해가지고 맨날 코인을 모았는데 어우 심볼 아까워 계정 내 교화라도 됐으면 써 먹기라도 할텐데 심볼이 말래기 먼지 얘기 주화가 하나 나와 봐서 제가 주화를 먹어보겠습니다 하도 루시드 비싸졌나 얘도 나름 두 개 갖고 있는데 음.. 주화여 모르겠는데 얼만짠 네네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알겠구나 다 썼어 벌써 그냥 왜 주운만 먹은 거 밖에 기억이 안 남겨냐 생각이 그러네 주운 상자네 주운만 먹었네 자 이제 장큐를 또 활용해주러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저렴한 거를 구매한대 아 나 데미지 추출권 살거라 아씨 늦었지 아 나 데미지 스킨 많은데 흐흐흐흐 볼려고 럭 씨비 프로 아 럭 씨비 프로 럭 씨비 프로 엔피 씨비 프로 왜이렇게 나오는군 어 인트 12% 힘 12% 파는거죠 이즈 5천만원이야 떡상 힘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2천만원 1,500 응 오케이 코인 12,000개 정도 있었는데 주문에 한 적분 이것도 다 까봐야되겠다 음 이거는 심볼 나오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 너도 벼루주아 하나만 먹어보고 싶은데 아 여기 경험치 쿠폰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주운 사람들 딱 벼루주아 하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 먹어 벼루주 근데 확률이 있다면 나니까 나에게 와야되는거 아닌가 마지막이네 나라면 나올줄 알았는데 결국에 또 주문만 모았구만 음 결론적으로 얻은가 코인 다 잃고 만 7천개인가 8천개인가 다 잃고 장큐 해가지고 소소하게 좀 채우고 주문에 한 적 쌓아놓고 뭔가 아쉽구만 음 네 다 잃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